얼씨구! 정답! 싱싱한 이 모습 그 한밤중에 깊은 산길 서로가다 머릿불날린 손깨지가 항상 이끄고서 내려와 두면 깜짝 놀라 바다 돌리 그리 보는 산동계리 애구야 정말 큰일 날네 두드랑북 덩고 해봐 둥둥 아이시구! 저 산속의 비 날짜가 밝다 당신 소리는 동강북랑 저 산속의 비 날짜가 저 산속의 비 날짜가 저 산속의 비 날짜가 저 산속의 비 날짜가 밝다 저 산속의 비 날짜가 밝다 저 산속의 비 날짜가 언제 빠지게 도망갔네 언제 빠지게 도망갔네 아 친구들이랑 함께 부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 순서로는 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무용 잘해요 춤도 잘 추나요 여기 아름다운 선생님이 진도 국춤이라는 무대를 보여드릴 거예요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